빅픽쳐 시즌 2 가자! 올라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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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유아 이겼습니다! 야 근데 진짜 이거 이벤트 되게 힘든 게임인거죠? 말도 안 돼요! 추가 시간에 들어가는 그 골! 드라마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없네요 그런 게임을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야.. 행운입니다 여기에다 사실은 다 좋아져 덕분이죠 그럼요!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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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 바이토! 오시죠! 예! 고정관념! 굉장히 오셨다!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? 오! 재밌었습니다! 재밌으셨죠? 제2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해결했습니다! 네! 식었던 축구 결정이 다시 생겼어 네! 저 바이톤 누가 드셨죠? 저하고! 네! 저 하하 씨는 안 먹었습니다 아! 어! 넌 안 먹기로 했잖아!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! 오늘 경기하고 연관된 모험회가 있을 것이고 네! 퀴즈를 몇 가지 드릴 거예요 퀴즈를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오늘 경기 내용이 되세요? 그래서 얼마만큼 조화 바이톤을 드신 분과 네! 안 드신 분의 차이가 이제 네!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아 맞아요! 저희 못 맞힌 사람이 오늘 회식 쏘는 거야? 아 진짜요?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! 오늘 경기 전 워밍 없이 그라운드에 먼저 등장한 팀은 어느 팀일까요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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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알죠? 제일 먼저 정답을 외치신 우리 하하 씨 네! 하하가요? 아닌데? 네! 아스다리죠 좋아! 아이 좋아! 자 그러면 저기 하하가 안 먹는 거 알고 있죠? 하하가 안 먹는 거 알고 있죠? 하하가 안 먹는 거 알고 있죠? 첫 슈팅을 날린 메뉴 선수는 정답! 포크바 맞죠? 웬일이야 좋아! 어이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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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야기문제가 아니라 원래 머리가 좋아요 제가 저 슈팅입니까? 저 골입니까? 저 슈팅! 슈팅이요? 슈팅! 오케이! 괜찮아요! 문제는 몇 문제죠 총? 총 문제는 여섯 문제입니다 아 됐습니다 아 벌써 서른 거 안전권이 들어왔네요 됐어요 됐어요 두 분의 싸움입니다 두 분의 싸움 그러니까 처음에 두 분이 먹고 누가 더 기억력이 좋냐 조합 발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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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괜찮아요 자 메뉴 팀에서 첫 파울을 한 선수는? 아 이거 아는데 내가 먼저 여기 드릴게요 뭐라고요? 알아요? 그래 맞혀봐요 누구냐고요? 돌파하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와우 막 놀래고 막 그러고 네 루카쿠 안 좋아 자 그럼 힌트자! 아 예 내 마냐마 안 좋아 정답! 애슐리 형 아닙니까? 좋아! 애슐리 형! 정답! 산체스 좋아! 그렇지! 아 산체스 정답! 정답! 애슐리 형 좋아! 한 명 민다구 좋아 그렇죠! 한 명 에레라 모두 좋아 오케이! 모두 좋아 오케이! 정답! 애슐리 형 애슐리 형 좋아 좋아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에서 선수 교체 시 들어온 선수 두 명은 정답! 해봐 아이 알죠 마샬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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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11번 마샬 27번 베라인 퍼펙트 퍼펙트 아주 좋아 아 아 좋아 바이턴 바이턴을 두신 분과 안 두신 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죠 진짜 차이가 있네요 너무 없지 너무 없지 않냐 네 그럼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요? 충분히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맞춰드려요? 아주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더 이상 진행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좋아자약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예 잊지 못한 이런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맨유의 스폰서 맨유의 스폰서 좋아자약 기억하시고 햇보스 좋아 바이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 많이 먹어야겠어 사실 뭐 저는 오늘 제가 쏘려고 했어요 오늘 같이 쏘기로 했어요 저랑 네 고생했으니까 와 와 진짜 마지막까지 행복하다 다들 5천원 이상 못 먹어요 연당 5천원 자 그리고 야 만원으로 5천원 레스토랑 들어가기 전에 초콜릿 하나씩 나눠드릴 거거든요 초콜릿 하나씩 하나씩 드시고 시작할게요 물 하나 하나 다 드시고 들어가요 네 다 지금 또 마셔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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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돈을 벚권먹었었는데 네 이번에 많이 쓴 거 같애 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많이 왔다니깐 하하 하하하하 돈이야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와 진짜 무섭다 그게 아니라 우리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아니 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으니까 수업 만들었잖아 뭐? 뭐라고요? 버킷리스트 채웠다네 아 그럼요 이제 버킷리스트 하나 지웠어요 뭐 한 사람이라도 진짜 행복했으면 됐지 한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 진짜 쉽지 않다 얘만 행복했던 거 같진 않아요 뭐? 얘만 행복했던 거 같진 않아요 나도 솔직히 행복을 했어 나도 행복했어 진짜로 재민이 있었어 그리고 너 하아 안은영 년한테 나와야 되는 거 알았지 아 그만해요 그 서버를 자꾸 여기서 마무리 질려 아 근데 왜 그래요 왜 여기서 마무리 질려 그래요 아 이런 진행이 어디 있어요 야 지겹잖아 파티를 즐겨야지 그래요 가자